아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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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 에픽 아웨 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프라이데이 나잇 펑킹 자 오늘도 개 고콜 모드 준비했는데 유저분이 만든 오리지널 모드거든요 오늘은 진짜 실패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디 넘어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자디에서 더 어려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르벤테라는 수녀가 나오는데 자 만나러 가봅시다 자 이 캐릭터가 뭐 사르벤테라는 수녀 캐릭터라고 하는데 아 지금 뭐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 건가 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지금 저 손님이 또 오기로 하셔가지구요 예 그 손님이란게 설마 남친과 여친이군요 자 첫번째 노래 페리쉬라는 노래예요 주인 nest 주인 nest 일단 사르벤테라는 infantry 뭔가 샷 ballot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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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났다 이거 겁나 어렵다 어 일단 첫번째 노래 음.. 제가 듣던 얘기는 좀 다른데요? 좀 정신나간 수녀 라고 들었었는데 되게 상냥하게 당긴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아까 몇 개 아쿠 어? 뭐야? 바로 이겨서... 지금 내가 가입하기 쉘 타고 지금 웰치는 그런 느낌인데요? 야 큰일 났다 오오! 야! 그리고 판정도 빡빡해요 생각보다 이거 제가 했던 모드 중에 단언코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막 의미 없이 어려운게 아니라 패턴을 되게 막 이리저리 꼬아가지고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어 좀 맛있게 어려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케오케오케 하자 할 수 있어 joint 너 자 Gün 모드도 깼어 충격할 수 있어 이 쉬운 고간을 무조건 벌어야 돼 오오,bed 2개씩 나오고 이제 정신없어 죽겠네 좋아했어 일단 게이지 끝까지 벌어놨고 아니 이게 지금 쉬운 난이도의 노래인데 이게 보스 노래까지 가면 얼마나 어렵다는거야 이거 근데 노래는 좋아 아까 노래랑 약간 이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까 보니까 새 것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땡겨진 노래가 따로 있는건가? 어림도 없지 어우 빡세다 갑자기 색깔이 바뀐 것 같다 잠깐만 제가 이 종교를 조금 박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누구에요 사르벤테 그 수녀오빠인가? 아! 아주 화려하게 좀 부셔놨구만 오! 비트 못래 그라운드가 여성 친다 이게 뭐야 이거 못하겠어요 자디보다 어려워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막 이제 두 개씩 나오고 세 개씩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겄네 말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빵빵 오 아 세 개 두 개 위티는 귀요미였어 나 이거 방법을 약간 찾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약간 판정을 후하게 주는 것 같거든요 이 여러 개 누르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네 개 같이 누르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어 이거 봐 이거 봐 안 깎여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야지 다음 곡 노래 한 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진짜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건 좀 아니하지 않아 야 이 꼼수 안 통한다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아 이거 세 번째 곡이 이 정도인데 이거 막곡은 절대 못 깨겠는데 자 야 노말모드를 한 번 와봤습니다 확실히 노말모드는 할 만하네 아니다 야야야 노말모드 이거 심장치 않은데 아니다 야 사실상 노말모드가 이거 하드모드 조준인데 그것도 어려워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 돼가지고 보니까 하드모드 위에 신의 난이도가 또 있더라고 아니 하드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가 있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라고 만든 겁니까? 아 진짜 좀 적당히 어려워야지 야 이것도 지겠는데? 아 두 개씩 나오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 두 개씩 나오는 거 좀 춘다 아 두 개씩 나오는 거 이제 보면 할 때가 아냐 이게 뭐야 어? 뭐지? 아 설마 하드모드 해야지 나와나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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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다 지금 강제로 종교 가입시키려다가 잘 안되니까 화가 지금 잔뜩 났거든요 애들 아니 이거 이거 이제 톰과 제리 마냥 계속 서로 쫓고 쫓기고 이 상황 지겹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만 내 특별한 비밀을 보여줄게 어? 잉? 삐벡? 아마 신이 용서하실 거야 어? 뭔데? 오! 와! 사르멘텔 루시퍼 모드 오오 마이 가 최종 버스 타락한 사르멘텔입니다 이거 하드모드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맛이나 한번 봐봅시다 절대 깨진 못할 거예요 오 야 근데 이거 봐 화면도 다 저걸로 바뀌었네? 오오오오오오 십자가 모양도 바뀌었어요 다 야 이거 근데 모양이 밖에 헷갈리는데? 어머어머어머? 이거 뭐예요? 어? 이게 뭐, 뭣이여? 이게 뭐, 뭐라고? 이게 뭔데? 와... 야 이거 보스라고 할 수 있다 하하하하 진짜 이거 화살표 모양도 바뀌어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 미쳤다 난이도 이게 말이냐고 오오오오오! 더블킥! 와 진짜 역대급 난이도네 이거 난이도 노말로 한번 바꿔 생각해봅시다 이거 노래는 한 번 들어نا 보자고 hier 우리 빵빵빵 빵빵빵 야 이거는 노말모드가 없나 본데? 야 노말모드가 없나본데? 이게 노말이라고? 이게 어떻게 노말이야? 기본적으로 이거 난이도 한 2단계씩 높은 것 같아요 이지 모드는 얼마나 할만한지 보자 이지 모드가 없네 노말모드도 없고 다 하드 모드인 것 같은데 날이 없나봐요 그냥 그대로 깬거야 노말모드로 저거고 맞나본데 안돼 이거 엔딩 못봤냐 이거는 그냥 하드모드에 하나밖에 없나봐요 난이도 아 그래서 노말모드로 했을 때 안 나오나보구나 오케이! 그래도 아까보다 좀 많이 갔어 뭐 깰 수 있겠나 이거? 아니 근데 이거 막상 해보다보니까 아 아니다 말추사할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정신나간 난이도에요 이거 뭘 누르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오예 오예 오예예예 가보자 자 지금 하여튼 하드 난이도에요 지금 이게 제압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처참히 과찬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